엄마들끼리 같은가 보네 엄마들이 갑자기 엄마가 왜 나와 너희들끼리야? 이럴 줄 알았어 모자 들었지 모자 모자 남찬이 뭐라고요? 모자 아까 들렀다고 했잖아요 부모들끼리 부모인가 봐 부모들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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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부모들끼리 부모? 부모들끼리 부모님들끼리 내가 모 들었다 했지 내가 모 들었다 했지 아 모를 들었다 그랬구나 자 일단은 두판이 열렸습니다 순서대로 갈게요 초성 두개도 괜찮지 않아? 한 글자 그래 시원하게 부자 보자 부모들끼리 머릿결이처럼 들려 부모들끼리 한 글자 몇 번이요? 10번 잠깐만 잠깐만 진짜 9야? 아니 근데 부모님들끼리인지 부모들끼리인지 모르잖아 부모들끼리는 너무 반말 같은 느낌 그러니까 부모들끼리 근데 원래 지금 랩은 좀 그 정도는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글자를 봐야 되는 건?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12번을 보는 게 낫지 그래서 부모 어? 뭐? 그러니까 부모님 부모님끼리일 수도 있잖아 아니 그거를 들어보자 그러면 님인지 들으셨다니까 초성으로 두 개 띄어서 들을까? 아 두 번 짙다 초성으로 두 개 10번, 12번 초성으로 두 개 어? 잠깐만 이게 초성으로 두 개 머리가 이제 빠른 거 봐 그렇게 그래 이렇게 해야지 풀리면 한 번씩은 제대로 한다니까 머리가 10번, 12번 10번, 12번이야? 자, 10번 12번 자, 과연 ㄷ이 나올지 ㄴ이 나올지 앞에는 ㄷ일지 ㄷ이 나와라 나쁘지 않아 ㄷ 주세요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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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방심할 뻔했어 ㄷ 우리끼리 엄만 찾은 게 더군 ㄷ ㄷ ㄷ ㄷ 저희는 오늘부로 코요트 해체하기로 했어요 ㄷ 고맙습니다 eka ㄷ ㄷ ㄷ ㄷ ㄷ necessarily you 부모님끼리, 부모님끼리 하네. 부모님끼리, 부모님끼리 빌린다. 머리끼리, 머리끼리 빌린다. 머리끼리 빌린다. 빨리 수고 먹자. 새우빵? 빨리 수고 먹자. 오케이, 주세요. 빨리 앉으세요, 빨리 앉으세요. 뭐야, 더러워,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빨리 앉으세요. 자, 불러. 추세요. 그게 무슨 교회 오빠든, 부모님끼리 친한 친구든, 나 뵈고 다 늑대. 그걸 몰라. 마지막. 마지막 화면. 보여주세요. 축하드립니다. 1위. 모랑 부모가 좋았네.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